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보안 강의는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코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소프트웨어 의무화로 지정이 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제 아들도 방과 후 수업 같은 거 보면 코딩 교육보다 아직은 코딩 교육보다는 어떤 블록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레고 같은 걸로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보안 프로젝트하고 같이 YBM하고 아이들 키즈 코딩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다양한 코딩 관련된 드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로봇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테스트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바로 또 가르치기 되거나 대학교 이제 입문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두이노를 좀 많이 해요. 아두이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이거는 제가 지금 대학교 과정에서도 정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학교 과정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활용한 파이썬 입문 및 활용이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입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제가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뭐 이거 두 개 다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 적은 것들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규 과정이 있죠. 보안 프로젝트에서 내놓은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랑 마인크래프트. 뭐 아무튼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을 게임을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벌써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인벤터나 그런 것들 인용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버전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을 활용한 블록. 어떻게 보면 블록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현재 소프트웨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다룰 것이 바로 이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한 요거 블록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어른들이 오히려 다 모르죠. 어른들이 더 잘 모르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를 그냥 게임만 깔아주면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제가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다보면은 마인크래프트 프로그래밍 문제가 아니고 마인크래프트에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관심이 가지시면은 아이들과 같이 마인크래프트를 게임을 이렇게 틈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고 이게 그 조합들 나오는 아이템 조합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만들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씩 익숙해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공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바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하고 거기다가 아이디아 패스워드를 넣으시면은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이메일 정보들이 있어야 제대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제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대부분 MS 쪽하고 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MS 쪽에서는 또 마인크래프트 협업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아이들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얻어와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면은 자 볼까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래쪽에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마인이라고 누르면은 두 가지가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까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뜨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과 그 다음에 코드 커넥션 정보 이것이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 아래에 있죠. 네 이거 아래에 있죠. 그래서 제대로 설치 안되면은 이제 코드 커넥션까지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인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이 두 개 중인데 이것이 이제 게임이에요. 게임 모드인 것이고 이것은 이거를 블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실행을 하시면은 게임입니다. 게임하고 똑같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게임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마인크래프트다 보니까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고요. 저도 다행히 이제 학교 대학교 계정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제 설정 같은 경우도 있고 플레이도 있고 있는데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은 됩니다. 한번 마인크래프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은 이 화면이 익숙할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이제 새 월드 만들기. 나머지는 다른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월드들이고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월드 만들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 월드. 우리 코딩 연습이라고 한번 할까요. 코딩 연습이라고 하고 기본 게임 모드. 그 다음 난이도, 월드 유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서바이벌과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란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뭐 신이에요. 그냥 뭐 다 신적인 존재인 거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무한대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캐합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캐가지고 나무를 캐고 그 다음에 양을 뭐 잡아가지고 침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캐서 도끼를 만든다거나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나중에라도 이제 설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큰 고려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바이벌이나 크리에이티브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 평화로움을 하지 않고 이거 아래 있는 보통이나 어려움 정도로 설정을 하면은 몹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움으로 최대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낮과 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바꾸기 싫으면은 항상 낮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밤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것도 블록체인 블록체인이에요. 블록게임 블록 그걸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니까 제 입에도 블록체인이 붙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기를 하십니다. 만들기를 하시면은 게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기본 게임들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아요.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캐고 나무도 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크리에이트모드로 설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크리에이트모드라는 것은 이 뭐냐 이 2를 누르면은 자 보십시다 예 제어가 좀 안되네요. 어디 예 이게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키보드가 이쪽으로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씩 밖에도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alt 테입이란 것을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을 나왔다가 다시 게임 시작해서 제대로 키보드가 자동작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아이템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음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궈지죠. 이거는 크리에이트모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리에이트모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보드 2 예 영문자 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아이템을 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바이벌 게임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직접 캐가지고 이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들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가 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요것은 이제 게임이에요.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조작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익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누르면은 이제 아이템들이 자기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2라는 것을 누르면은 아이템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자 보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서 우리가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인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코드 커넥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코드 커넥션과 그 다음에 게임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 커넥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른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요거 창들은 알트 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큰 화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상도에는 저는 이제 강의를 찍는다고 해상도를 좀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예전에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돼요. 지금도 게임을 할 때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여러 명이 이제 멀티로 플레이를 할 때 친구들끼리 할 때는 누가 한 명이 이제 서버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물들을 계속 짓거든요.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커넥션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서버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안에서 블록과 이 게임과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카피가 되는 것이고 얘를 절대로 닫으시면 안됩니다. X표 를 누르시면 안 돼요. 잠깐 비활성만 시키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채팅방입니다. 채팅 여기서 채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명령어를 여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코드 커넥션이란 것이 창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뒤쪽에 보면은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란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창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블록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스크래치 뭐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모든 블록 게임들이 다 기반이 스크래치에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엠블럭 같은 경우나 앱인벤터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스크래치 형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크래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org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고 여러가지 편집키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인크래프트하고 매일 적합한 것이 제일 적합한 것이 바로 메이크 코드입니다. 메이크 코드에요. 그래서 메이크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창이 바뀌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하고 얘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아래 있는 것들은 다양한 에제들입니다. 그 에제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씩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화면상의 해상도가 참 낮게 돼가지고 화면이 큼직큼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들이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크래치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를 조금만 하셨다면은 이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딱 보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제 아들이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화면 보고 바로바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책 예제 같은 걸 보고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오히려 더 못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인크래프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이 대체 이게 뭔가 원리가 뭔가 전혀 모르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잘 알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만 되더라도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매일 모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다음 채팅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뭐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항상 시작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내리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나 넣을까요? 몹이라는 것을 처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몹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끌어들이면은 소환하겠다. 이게 내가 몹을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게임상에다가 하나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요게임이 다 만들거든요.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비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줄 애입니다. 때려도 되는데 몇 번씩 잘못 때리면 얘가 무한누트와 뭔가 돌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음 명령 창을 통해서 런을 하시면은 어떤 거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나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알 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지 그 다음에 늑대, 마을, 주민, 버섯소, 오징어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몹들이요. 여기 안에 있는 몹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닭이죠. 닭. 닭이라는 것을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이거는 이제 상대 위치입니다. 상대 위치에요. 상대 위치기 때문에 제 위치 기준으로 얘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절대 경로 같은 경우는 월드 위치라고 해가지고 월드 좌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드 우리가 여기가 다 월드잖아요. 월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것, 자기 현재 캐릭터가 캐릭터가 서 있는 기준으로 이것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런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치킨이라고 해도 되고요. 런이라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둡죠?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처음 게임을 시작을 할 때 항상 닭으로 하면은 이게 닭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낫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 위에 보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위치 계산을 계산하고 저도 게임 플레이죠. 날씨를 바꾼다. 날씨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날씨 바꾸면 맑음으로 하는데 얘를 명령으로 내려야겠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를 날씨를 바꾸는데 날씨는 맑음으로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여기 프로그램이 현재 거의 동작이 돼요. 거의 실시간으로 동작이 되는데 조금 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 턴 그 다음 몇 번씩은 조금 이렇게 루프가 돌 때가 있어요. 좀 동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확인됐는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런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얘가 동작이 되는 거 혹시 맑음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맑음이라고 쳐볼까요. 아까 채팅방 엔터로 치시고 맑음이라고 치시면 제가 잘못했네요. 맑음이 아니고 낫이죠. 낫. 그래서 시간 설정을 낫으로 바꾸시고 맑음이라는 것은 이제 비가 오냐 아니면 천둔벙게가 지냐 이런 것들이고요. 낫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낫으로 그래서 이렇게 낫으로 명령어를 바꾸시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자꾸 맑음이라고 쳤는데 별도 없길래 낫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낫으로 바뀝니다. 명령어 제대로 먹었죠. 그래서 낫이라고 하면 낫으로 되는 것이고요. 런이라고 하면 이제 동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동물도 생기는 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런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아래 하단에 치킨 있죠 치킨 하나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위치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똑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블록 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할 때는 창의성이죠. 창의성.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스크래치 게임 같은 거나 엠블럭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크래치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임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스크래치 형의 블록 프로그래밍이에요. 블록 프로그래밍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하냐면 제한되어 있어요.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 캐릭터를 2D로 나와가지고 조금 좀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것도요.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이미 익숙해진 게임이거든요. 이건 이미 익숙해진 게임이고 이거는 솔직히 공간이 거의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이 월드라는 공간이 되어 있지만 수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기한 어떤 동작 같은 것도 미끄럼틀이나 뭐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제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초등학생 그 위에 있는 위에 이제 5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직접적으로 다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YBM 쪽하고 파이슨 프로그램 아까 마인크래프트로 활용한 이 파이슨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중학생들이 한 2학년 3학년 되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블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또 다 되어 있는 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려워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파이썬보다 오히려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저는 되게 어려워요. 파이썬보다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반복적인 코드 같은 것을 여기서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익숙해진 프로그래밍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블록 쪽으로 다시 가시면 아마 이제 하나가 또 생겨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고 뭐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언어에 조금 그 익숙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딩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블록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간단한 조작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블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건물들을 만들고 어떻게 이제 이 에이전트라는 애를 명령으로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